인천 중구는 제72회 식목일을 맞아 미단시티 내 공원에서 진행하는 식목일 식재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식목행사는 범주민 나무심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구 구민들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나무식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원 내 스트로브 잔나무를 비롯해 6종 1,70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봄철 식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영종도에 위치한 미단시티는 복합리조트로 2020년까지 총 8천억 원을 투자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컨벤션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식목일 행사가 푸르고 쾌적한 녹색 도시, 품격 높은 관광도시 중구를 구현하고 더불어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리가 됐기를 바랍니다. 인천 중구TV 뉴스 이하경입니다.